아 근데 이거 보스 맞으면 지는데 보스 때리면 안 맞았네 마시아가 아이오니아랑 반짝이긴 해 잘 가시고 안녕 치즈 멈춰라? 멈춰라면 와 이 와중에 거부가 또 있었네 거부가 두개였구나 끝났죠 인도손이 나온다? 명상 와 명상 레전드 이거를 근데 막 살고 살아가지고 와 인도손 내가 말했지 인도손 야 유일한 하나였는데 아 유일한 하나였거든 인도손이 여기서 리신 나와가지고 나 발차기로 지는 거 아니야? 저 보석 다 박히고 나 진짜 질 뻔했다는게 개소름 돋네 아 여러분들 나 진짜 질 뻔했다는게 너무 소름 돋는데? 아 리얼로 질 뻔했어 빙결 하나 쓰면 살게 있을거에요 아마 빙결 하나 쓰면 살게 있을거에요 아마 저거 음파인가? 아니야 얘는 지금 4D 얘가 5D이니까 얘한테 할게요 애치도 살릴게요 아 아 이제! 이제! 자기 킬 Mam가 나오니까. 이거 가지고 놀다가 이제 용분쓰겠지? 양아치 미쳤어 미쳤어 와 이거 데미지 봐 하하하하 버섯킬 보여준다 버섯킬 맞아 죽길 가자 가자 카르마 복사 버섯을 먹게 여섯 번 먹게 여섯 번 먹게 여섯 번 소개 이게 이즈 카르마지 이게 이르마지 아 아